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간만에 돌아온 신제품 뭐라고 하지? 품평? 탐방?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편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CPU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이 영상은 바쁜 여러분을 위해서 단아회 새로 등록된 제품을 제가 대신 품평해주는 영상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CPU는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CPU는 14900KS와 사파이어 래피드 제품 정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사파이어 래피드 제품은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벌크로 새로 등록된 것 같아요. 이거 출시된 게 한 1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하이엔드 디스크탑 PC이기 때문에 이건 서버용 아니면 고성능 작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KS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4900KS는 그냥 K에 0.2클럭 올림 버전입니다. 그래서 K는 6.0인데 KF나 KS는 6.2가 되겠죠. 그러니까 팩토리 오버클럭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수요선별로 살짝 하고 가격 자체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더 비쌉니다. 좀 비싸요. 이게 메이트가 있느냐? 일단 여러분 봐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텔 13, 14세대 i7, i9군에서 높은 전력 공급량과 높은 전압으로 인해 게임에서 안정성이 떨어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은 전압과 전력에 노출된 CPU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고장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철권 8을 돌리면서 이슈가 급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철권 8은 여러분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는 버전이 있으니까 한 번 여러분도 실행해 보시고요. 그렇게 실행했을 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슈가 터진 상태입니다. 그거 해결하겠다고 아수스가 가장 빠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지원해줬습니다. 프로파일을 하나 올려줬는데 이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몇몇 항목의 변경이 됩니다. 일단 부스트 클럭이 조금 낮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전압 같은 거 IOSA 전압 같은 게 조금 낮아지는 그런 패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량도 좀 낮춰지는 패치도 같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력관리 기술이 조금 더 전력관리를 낮게 설정하게 되겠죠. 뭐 그런 옵션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딱 바뀌고 난 뒤에 권장 지금 전력 공급량을 적어놔요. 파월리밋1, 파월리밋2라고 합니다. 파월리밋1이 상시고 파월리밋2는 짧은 시간 동안 로드가 걸렸을 때 전력 공급량을 얘기하는 건데 권장이 253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까 실폘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얘가 410까지도 전력 먹는다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이거 253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원래 4만 1000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3만 5000, 3만 6000점 사이 정도까지로 안착이 되죠. 큰 폭으로 떨어져요. 10%가 넘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한 12, 13%쯤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정도가 떨어지면은 솔직히 한 말로 I7하고도 머드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I7 똑같은 전력 걸어놓고 돌려보시면 얼마 차이 안날까요? 한 3만 4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근절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I9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 I9 살 필요가 없고 I7에 그냥 253까지 전력 제한을 걸어놓고 쓰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스그맨 시차 지나가서 봤던 CEP 옵션 켜주고요. 그럼 기본절염이 살짝 낮아지거든요. 인텔, 그래서 안정성의 인텔이란 말이 좀 옛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는 유저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네요. 다음번 세대는 하이퍼스리딩을 빼고 나온다니까 발열에 대해서 조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S 제품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리뷰도 없고 나왔다는 소문도 크게 퍼지지 않고 있죠. 3월달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주문 들어놓은 거 보면은 웬만하면 딴 거 쓰라고 설득하는 편입니다. 자, 그 밑에 5700SD는 저번 시간에 봤던 제품이고 5500, 5600도 저번 시간에 본 제품인데 제가 5500, 5600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이 GT를. 그러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 5600G를 대체한 제품이잖아요. 5500GT나 5600GT가요. 근데 막상 벤치 돌려보면은 성능이 어떻게 되냐. 얘가 제일 낮아요. 얘가 3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1등입니다. 근데 숫자 보면 얘가 5니까 이게 더 낮은 제품이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한테 당당히 얘기해 드립니다. 얘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사실 클럽 조금 차이 빼고는 이 셋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제품이고 지금 가격 잡았을 때 5600G하고 5500GT가 가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5500GT 154,000원인데 5600G도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맞죠? 153,000원이요. 이게 서서히 단종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단종되고 나면은 5500GT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더 성능 낮은 제품 아니에요. 똑같거나 약간 더 높은 제품입니다. 걱정하시고 이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PU 신제품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다음번 제품 보겠습니다. 원래 클럽이 똑같은데 이상하게 성능이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쿨러 한번 볼게요. CPU 다음은 쿨러죠. 쿨러 신제품 수는 눌러봤더니 어세신 4S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세신 4가 기존에 있죠. 근데 4S는 뭔데요? 음... 4S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앞에 펜이 하나 빠졌어요. 원래 120mm 펜 하나랑 140mm 펜 하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기억하거든요. 펜이 빠지면서 세로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어세신 4가 어세신 3보다 성능이 9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 펜 하나 뺐다. 얘가 과연 듀얼타워의 성능이 나올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여튼 4S가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는 이제 보텍스? 보텍스? 뭐 하여튼 프로스트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프로스트 제품이 펜이 상당히 괜찮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펜 디자인이죠. 녹토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펜 디자인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펜에 이 중간중간에 뭐 묻어있는 게 보여요. 이 묻어있는 건 닦아내면 안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 일단 이 제품은 성능이 좋아 보입니다. 펜 스펙이 풍량이 90에 거의 80에 더 다릅니다. 듀얼 펜 듀얼타워 괜찮아 보이는데 얘가 지금 9만원 하는데 9만원 하는 값어치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이는 이 부분은 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는 밸런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게 넣는 추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왜 넣는대요? 이게 공산품 만들다보면 블레이드가 아무리 일정하다 해도 진동이 생깁니다. 분명히 무게가 쏠리는 쪽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은 얘가 진동이 생겨요. 그 진동이 보통 이제 쿨러를 달고 나면은 보드에까지 퍼져요. 이렇게 쿨러가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진동이 생기면은 이 진동은 뒤에 있는 보드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얘가 움직일 때 보드도 같이 진동을 일으키고 보드는 어디에 장착되어 있습니까? 케이스 장착되어 있는데 케이스 강판이 두껍지 않으면 그 진동음이 더 증폭이 돼서 이런 소리가 듭니다. 이런 소리 나요. 아주 듣기 싫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자동차 휠도 여러분 밸런스 추라는 건 붙입니다. 똑같은 거에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C1800같은 거 그런 제품들 제가 자주 추천하지만 뭐 AG620 이런 것들 걔네들 밸런스 안 맞아서 진동음이 나는 게 거슬린다는 그 클레임이 가끔씩 오거든요. 이 제품은 그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다가 이 8mm 히트파이프를 중앙에 딱 봤고 중앙이 중요하니까 6mm 히트파이프 6개를 단 7개 많은 히트파이프 썼어요. 거기에 코어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라이젠의 성능 라이젠 7000의 발열 성능도 고울에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얘는 분명히 최신 설계가 적용이 돼 있을 거고 밸런스 웨이트라고 하죠. 이게 떼내는 거 아닙니다. 밸런스 웨이트 추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충전제 그런 것도 사용하고 그런데다가 기본 펜 풍량 풍압이 좋다보니 소음은 좀 있을지언정 이 제품은 분명히 9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포시 하면서 신제품 쿨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번 시간에도 봤던 거 같고 아틱 뭐 특별한 거 없죠 싱글타워 이거는 플로어 방식인데 여러분 대부분 안 쓸 겁니다. 매우 좁은 LP 타입의 케이스만 쓰는 거고 쿨링이 떨어지거든요. 가격 대비 그래서 중요한 제품 두 개 보고 넘어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신상품을 누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출시된 제품이 신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핫본팩. 광고를 위해서 핫본팩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가격적인 메이트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제품을 봤는데 btf 보드입니다. 심지어 그래픽카드도 btf 그래픽카드로 합니다. 뭐가 다른데요. btf 보드 앞에 보시면은 뭐 없죠. 뭐 없습니다. 뭐가 없는데요. 여러분 선 연결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뒷면에 다 있어요. 뒷면에 CPU선 연결하고 24핀 메인보드 선 연결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핀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12 플러스 4핀이고 밑에 거는 8핀이죠. 아니? 그럼 그래픽카드에도 선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픽카드에 선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btf 그래카 btf 보드를 핫본한 핫본팩인 겁니다. 저게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요새 어학년 케이스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전면을 보든 측면으로 보든 투명하게 속이 다 보입니다. 속이 보이면은 선정리 지저분하게 보기 싫잖아요. 보통 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픽카드 장착이 된다 쳐요. 그럼 우리가 선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보통 CPU 8핀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드용 24핀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그래픽카드에 12 플러스 4핀 깔끔하게 들어간다 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뭐 펜 헤더를 위한 핀이 들어가거나 여기 전원을 위한 혹은 사타를 위한 또는 사운드를 위한 선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달리면은 앞에 연 보기 쉽겠죠. 이걸 다 뒤로 돌리면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냥 싹 다 지워지고 이 상태가 된거죠. 정말 깔끔하겠죠. 물론 뒤에야 괴판이 되겠고 이 btf 보드를 쓰기 위해서는 btf 케이스 전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느정도 니즈가 있을까요. 저런 깔끔한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디자인적으로 PC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거란 말이야. 인테리어용으로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btf는 그 아수스 제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좀 적긴 한데 그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놨겠죠. 히어로 보드랑 터프 보드 터프는 또 화이트라서 보기 좋네요. 그래픽 카드도 화이트네. 세팅하라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b50m pro rs는 기존에 있던 제품 랭카드 추가 패키지이고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엑스 오측은 팬텀 게이밍 4 이게 예전에도 출시했던 제품인거 같은데 다시 들고 온 것 같아요. 요거 은근히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1기가 랭이라는건 조금 단점이긴 한데 사운드 칩이 ac 1200이라서 제일 핫급 897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시면 램슬롯 4개고 방열판 큰거 달려있고 그리고 풀사이즈 보드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두꺼운 것에서도 간섭이 없겠죠. 그런거 생각했을때 요 보드는 적당히 가성비로 쓸만한 제품이 아닐까 가격 조금만 더 내려주면 좋겠다. 한 13만원 중반정도 내려오면 추천할만한 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5000시리즈에 쓰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만 하겠죠. 그 밑에꺼는 서버급보드를 무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D3HP라는게 하나 추가로 나왔는데 이게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MK랑 똑같이 생겼는데 방열판이 살짝 위로 치우쳐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전원부가 한계가 줄어들었습니다. 맨 밑에꺼는 CPU 코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살짝 방열판 위로 치우쳐서 다하는게 반려해소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전원부 쪽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치우치는거는 디자인적으로 보기 싫고 전체를 다 돕지 못하니까 방열판 사이즈 키워주는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싸게 만들려고 아마 기존거 방열판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달린 것 같고요. 레이아웃은 제가 많이 추천하는 B655MK랑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USB 걔는 2.0 한개인데 두개가 들어가 있죠. 그 정도가 다른 것 같고 전원부는 마이너스 한개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아 자세히 보니까 USB 두개 부족한 것 같은데요. MK보다 여튼 이거 내놓은 의도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MK보다 한 만원정도 싸게 내놓고 애즈락하고 저가형 시장을 싸워보겠다라는 느낌 아닐까요? 근데 저는 만원정도 차이면 그냥 MK 쓸 것 같긴해요. 신제품이 살짝 보이길래 품평 해드렸고 나중에 나오게되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가격 같은게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보드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볼까요? 그래픽카드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 4080 Super 나오면 좀 됐어요. 맞죠? 근데 80은 종류가 다양했는데 80 Super는 좀 종류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덜 출시가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다 출시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거 보이는건 없고 SG 화이트 나왔다. 화이트의 선택지가 하나 늘었다. 참고로 SG가 요새는 상위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뭐 EX나 ST보다 상위 라인업 예전에는 이게 하위 라인업이었거든요. 스틱스 화이트 등록됐고 어 녹투아 등록됐네요. 녹투아가 여러분 투팬이라서 쿨링이 구려 보이죠?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게요. 얘가 지금 몇 슬롯입니까? 이게 2슬롯이죠. 근데 이 슬롯이 어떻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얘는 4슬롯입니다. 두께가 미쳤어요. 예전에 제가 녹투아 한번 들어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두께감이 어무시하고 이 펜이 어지간한 펜보다 큽니다. 근데다가 진짜 녹투아 펜을 갖다 꽂은 겁니다. 여기다가 녹투아랑 콜라보해서 그래서 투팬인데 불구하고 3펜보다 조용한 소음과 3펜을 능가하거나 3펜과 흡사한 쿨링을 보여줍니다. 음 가격은 좀 자비가 없네요. 가격은 노답인데 분명히 니즈가 있을거라 생각해요. 어떤 니즈가요. 조소음으로 짜시겠다고 하시는 분 고성능 조소음으로 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여기에다가 디파인 조합에 가 쓰면 진짜 좋음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제품이 160 180 사이에 있으니까 80 슈퍼가 솔직히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특정 유저한테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빼고는 신제품으로 보이는 것은 거의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SD 한번 보겠습니다. SSD 신상품 눌러봤는데 딱히 신상품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가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 CS2230 해외 구매에요. 직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음 제가 알기로 막시오 컨트롤러 썼어요. 그거 중구상 컨트롤러인데 중구상 컨트롤러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너그릿하고 막시오를 많이 써요. 근데 당연히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찍히면 될 것 같고요. E40은 조금 다른 거 쓰긴 하는데 PNI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파이슨 컨트롤러거든요. 파이슨 컨트롤러이긴 한데 이건 뭔지 내가 검색을 안 해봤어요. 근데 속도만 봐도 별 메이트가 없어 보이죠. 가격대비 넘어가고 프레데터도 싼 것 같아서 종종 물어보시던데 별로 안 좋습니다. 왜 별로 안 좋다고 하냐면 프레데터 같은 경우에는 이너그릿 컨트롤러 쓰는데요. 이게 네트하게 쓰는 컨트롤러고 네트하게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난뒤부터는 문제가 덜 생기긴 하는데요.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거의 절반이 AS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새로 AS 받은 제품도 종종 불량이 난다고 합니다. 불량이 확연한 게 줄긴 했지만 그래서 이너그릿 네트하고 똑같은 거 썼다고 안 쓰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썼냐고 보면 셋 중에 하나 좀 저렴하다 싶으면 마시오 이너그릿 아니면 파이슨 하위 컨트롤러 근데 셋 다 어느덧 불량이 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저가형 SSD 들고 와가지고 괜찮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괜찮을 수가 없어요. 싸고 좋은 제품 없어요. 비싸고 안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것만 피해야 되는 거죠. SSD 비교편 최근에 올려드렸으니까 길게 설명 안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대입은 아쿠아 케이스가 새로 나왔네요. M900하고 A900에 나왔는데 A900은 그냥 봐도 좀 길어보이는 거 보니까 ATX겠네요. 맞네요. ATX도 있고 M900은 MATX입니다. 눌러서 봤더니 개선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원래 상단에 3열 순액이 잘 장착이 안되는데 3열 순액 장착 호환되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옆에 펜을 달면 보드에 간섭이 생겼었는데 앞뒤 길이를 좀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이 폭이 넓어지면서 보드 중에 램슬롯 4개짜리인 보드 쓰더라도 펜에 간섭이 생기지 않게 조금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은 램 2개 꼽는 보드는 상관이 없는데 4개 꼽는 보드에는 펜을 못 달게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또 이거 가성비라고 물어보시면 좀 생기겠네. 대입은 아쿠아 가성비 아닌가요? 저는 기존 아쿠아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지간 보드에 호환이 안됐기 때문에 측면 펜 다는게. 펜테 케이스 펜테 케이스가 은근히 가성비이긴 해요. 가격대비 품질이 좀 좋은 제품들이에요. 강판 두께라든지 아니면 조립하기 편의성 옵션 이런게 좋은 편인데 다만 펜테 케이스들이 큐시를 좀 안하는 편이라서 도색 분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요번에 전면 지알면 살짝살짝 바꾼 느낌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케이스를 몇종으로 내놨더라구요. 뭐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무난하게 생겼죠. 평범한 미들타워형 케이스 아닌가 싶네요. 디자인적으로 취향에 맞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펜테 케이스가 돈값 못하는건 못 봤어요. 특히 이런 뒷면 보면은 구멍이 많이 안 뚫려있죠. 그리고 절곡을 아주 이쁘게 넣어서 좀 튼튼합니다. 근데 케이블 타일 같은 거 대신 이제 벨크로 타일을 기본 제공하는 것도 많고 아주 뭐 표준의 디자인이 돼있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게 뭐 큰 장점이 있냐 가긴 좀 힘들고 그냥 가격대비 강판이 탄탄한 느낌의 무난한 케이스 정도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뭐 아주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몇종 출시가 됐더라구요. 자 그렇게 한번 20분 가량 신제품 어떤게 출시됐나 봤습니다. 제가 파워하고 램 쪽은 일부러 넘어갔는데요. 파워는 사실 신제품 나왔다고 사면 안되는 거거든요. 왜 신제품을 안보냐면은 파워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신제품은 안정성을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나온지 좀 돼야지 알 수 있죠. 물론 이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그냥 ATX 3.6 교육에만 맞춰서 내놓은 설계가 크게 변경되지 않은 제품이라서 안정성에 차이가 없겠지만 이런 기존 제품말고 아예 새로 나온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심지어 거기에다 저렴한 것들 이런 것들은 써봐야 알아요. 써봐야 아니까 파워는 일부러 신제품 품평을 안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하이닉스 다이를 사용했으면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제품 눌러보면은 마이크론 다이냐 삼성 다이냐 하이닉스 다이냐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생략했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다음번에도 또 신제품 한 두세종 재밌는 거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 드릴 거에요. 오늘 이슈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인텔 CPU 이슈 그래서 충분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맘에 찍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